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오오 좋아 상태 깔끔하다 여기 나 매일 편의점에서 이거 사서 먹거든? 편의점은 말이 없잖아요 이거 훨씬 맛있다 와 단독 바로 불 피우고 시작해야 돼 지금 벌써 시간이 4시 반이다 그거 뭐 아까 뭐 술 몇 킬로야? 10킬로로 시키자 우와 어차피 물 속에 있던 거 빼낸 거라 대충 씻어도 돼 한 jets만 물 그 bum 이승 우유가 없어서 소스 누가 만드나 아라니야? 아라니가 만들고 있어? 저랑 하요 오 일단 맞아 일단 맞죠 미원 넣었어? 네 오오 그 알고 뽑았다 모르고 뽑았다 알고 뽑았어요 왜냐면 내장 있잖아요 그래서 봉투 더 두껍게 넣을거에요 아니요 아라니야 아라니야 아 진짜 아라니는 너무 짱 아라니는 아라니는 여전히 맨에 아라니의 남은 안전한 아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치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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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라니야 아라니는 하하하하 온다 온다 아 그게 맞아 응 맞아 어 어 어 어 컴이 으아아아 오 오 하하하하하하 저기 웹톤 직원들 다 올라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상훈이랑 웹톤 직원들 다 올라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상훈이랑 타주는게 알았다 왜 이리였나 왜 이리驚기냐 왜 이리 먹자 왜 이리 맞았다 야 그 뭔데? 이거 보조숯이예요. 각설탕숯. 흑설탕 아냐 이거? 아니 보조숯말고 그냥 쟤들한테 쓰면 안될까? 어? 그거 어디서 나온거야 그런거를 또? 원래 사무실이 없던거에요. 아니 여기 쓴 많잖아 아까 우리 여기. 각설탕같은거 넣었고는 야 한 500마리 굽겠어? 각설탕으로? 이거 오이랑 같이 드세요. 오 진짜? 봄이랑 같이 드세요. 저기 뭐야. 이 뭐지? 이거 어디 이렇게 드세요? 이거 왜 이렇게 드세요? 선배님이 하세요. 그렇지 판 잘한다 한 번에 다섯마리. 와 지영이 여섯마리. 잘한다. 자오니. 야. 왜 나일치고? 아 그렇지? 교육생이. 아 그래? 아마 나 처음 보겠지? 나도 처음 봐 암잠 덮어 그거 아니에요? 일등병이 사장장한테 악수처 하고 그런거 아니에요? 당신이 사장장입니까? 뭐 이런거 같은데? 감시당하는거에요? 응 아니요 지금 앉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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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 더운데 그 잠바를 입고 있냐? 감기 걸렸다는데? 아 그래요? 괜찮아요 앤비 까무로야? 탈룰라 아니에요? 뭐해? 탈룰라 너 잠바를 입고 있냐? 감기 걸렸다는데? 갑자기 한 10년 늙어졌는데? 머리 썩핑고 끼어버렸는데 이런게 익은거에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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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계속 구해야겠다 던질게 계속 아우씨 따가워 아우씨 따가워 음 조심하세요 제가 한 대씩 세 드릴게요 몇 분이세요? 어 40명이요 하하하하 지금까지 새우TV를 하면서 가장 많은 양이야 이게 진짜요? 어 왜냐면 보통 우리가 사봤자 10kg 정도밖에 안 샀거든 근데 25kg니까 2.5배를 산거지 자연스럽게 새우TV라고 하시네요 어 근데 호연이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한다 감사합니다 응 이럴때 이제 구독자들이 알아봤던가 야 호연이가 이렇게 또 묵묵하게 어디 무슨 탕광 갔다왔어? 손이 왜 이렇게 다녀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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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뭐 하하하 탕광에 들어갔다왔어? 하하하 뭐냐고 이거 이제 다 같이 짠 한번 하자 이제 연말이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다 같이 한번 하자 한 잔만 따라줘 한 잔만 줘 다들 잔 있나? 다 있어요 다 있어? 오케이 요 새우에 미쳤어요 그 새우에 미친 사람들 잠깐 먹어주세요 호연아 어 잠깐만 놔두고 와 짠 한번 하자 자 다들 잔잔나 잔 멍요 잘했어 다들 하하하하 고생했어 2023년 다들 고생했고 이제 새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올 연말 마무리 잘하고 내년 잘 해보자 다들 네 네 죄송했습니다 대표님 배드남말 해야 얘기 좀 해줘 다들 고생했고 화이팅 합시다 2024년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흔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흔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없는데 이제 새우에 미친 새우에 미친 새우에 미친 새우에 비해 여러분이 새우에 비해 여러분이 새우에 비해 저희 같이 같이 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자질이 있어요 네 자 오케이 뭐 하이 바 여 하이 바 오 탄다 탄다 먹으라고 할게요 어 먹으라고 해 다들 먹으라고 해 어 먹어도 돼 다들 먹어 맛있게 먹어 그거 맞아? 응 맞아 맛있어?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안 나오네 대비는 머리 먹어요? 어 나 안 먹어 물로 먹어 멋있어 맞지? 응 소수같이 먹어 맛있어 멋있어? 아파? 이거 아란 만드는 거야? 아니 아니 아 맛없는 건 아냐 그래서 맛있어 이거 이거 하 야 색이 왜 이렇게 이상해요 홍색이야 색이 왜 이렇게 우유도 있어요 안내 우유를 넣었다고? 네 연유 오 아 근데 베트남 소스에 연유 넣는 거 있어 네 맞다 초록색 소스에 아 그래요? 어 원래 넣어 아 씨 빈 진짜 제대로 먹네 맞아요 대가리까지 딱 뜯어갖고는 와 씨 진짜 옷에 다 흘리고 방금 옷에 흐른 거 나 봤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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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여기 안 익은 건데 아닌 거 있어? 그거 호연이가 구웠어 호연이 나 아니야 반품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진짜 이랑 싸움 좀 좀 싸움 좀 싸움 응 아까야 싸움 형 이거 먹으면서 아 형 오랜만에 먹지 새우 네 오랜만이에요 처음인가? 처음 아 이거? 아니 예전에 우리 같이 먹은 적 있어? 응 항상 웨툰팀은 따로 먹었잖아 너네끼리 따로 했잖아 그치? 응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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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컴댄인 컴댄인 빈이 제일 잘 먹네 진짜 맛있게 먹네 아니 저 도깨밖에 먹어요 아니 몇 개 먹었는지가 아니라 아니 몇 개 먹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일 맛있게 먹는다고 전 왜 그렇게 떨어 빈 여기 살 있는 거 알아? 저 원래 이거 안 먹어요 아 알았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얼마인 거 같아? 이거? 맛있어 오케이 삼장년 18만동 18만동이랑 22만동 와 좀 짠다 저번에 먹었던 거 얼마에요? 저번에 20만동 25만동도 있고 22만동짜리 있고 근데 다양해 가게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맛있네 근데 여기가 진짜 싼거야 그치? 뭐 하세요? 굽는데 1시간 반 걸린 거 알아 지금? 몇시요? 지금 5시 45분이야 우리 아까 4시 조금 지나서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오래 걸렸다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오늘 양이 진짜 많았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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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원家? 그치?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